근데 이게 그... 여기 솔로우즈 탄창밖에 있다 이거 응 이것도 탄창 응? 아닌데? 아니 탄창 부분이 달라요 얘는 똥글뱅이고 이거는 50번짜리 몇 발이요? 50발 아 이거 30발 확장 켜서 100발 확장 탄창 끼면은... 60... 제가 가진걸로는 64발 아... 전자력이 800이라 막 쏟아내야 돼 800이에요? 네 얜 600밖에 안되는데? 터미건이 좋구만 근데 지향사격 데미지가 11%밖에 안 돼 어 온다님이다 라이팜 브런드 각보조 상자에서만 나왔지만 1.6 czym 까지 현수비나 특수상자에서도 나온대요 오오오옽 좋은데? 다음은 그러니까 토미건 처음 보는데 아 토미건 먹고 싶다 좋아 보인다 톰슨 먹었다 토미건 공격이 몇이에요? 저 화기가 2800밖에 안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MDR이 34.6이고요 토미건은 11.8 어 일주일 비슷하네요 창그린이 식사하고 계셨어요? 리버레이트보다 좀 낫네요 방패 깨져요? 그래요? 방패는 방패 색깔이 하얀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버리신가요? 이렇게 하면 빠지는데 이렇게 하면 빠지는데 네 쏘면은 이거 피 빠져요 그쵸 습격 이제 하나 남았어요 창그린님 요거 요거 성글만 하나 남았어 창그린님 접속을 안 하셨는데 깨져라 네? 네? 저 스님 너무 쏘고 계신데요? 몰라요 왜 이렇게 하면 돼 이제는 반대한지? 아 지워놨네 깨졌다 아 지워놨네 자리요? 예 있어요 지금 청그리님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에 갈 곳은 어때요 시에디님? 손꼽이발도 꼬고? 참고리님은 접속하시면 되겠는데 아니 같이 하던 사람은 어디갔고? 그 LL모시기님은 메이플하러 가시고 카본스바가 N1A보다 좋나요? 좋죠? 신호도 깼어요? 아니요 근데 신호는 예전에 어젠가 그젠가 깼어요 가장 어려운 아니 쉐디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습격을 그 그 전기 찌찌찌 바닥 나오는거 그거를 1분 컷 한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문 앞에서 그냥 저격질하고 네 양쪽에다가 저격병 나오는 데에는 화염털에 올려두고 아 그런식으로? 네 그런식으로 해서 아니 아니요 방송국 방송국 네? 네? 전기 그거는 조금 시간 좀 걸리고요 방송국? 네 그 2층에서 저격 나오는 거 아 아 그 그 뭐냐 인질 부츠라는 거기야? 네 인질이 그 책상 밑에 숨어있고 아아 거기가 거의 한 3분인가? 거기는 그럴 수 있겠다 네 거기가 좀 쉬워졌어요 거기는 네 확실히 그 그 바닥에 전기 나오는 거기도 털에 잘 까면 맞긴 맞더라구요 그래요? 이 다음만 해볼까? 아 전 잠깐 뒷강 갔다올게요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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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제가 원필 뭐라고 지원서 드릴게요 와시우 오오 하다 마리 하시지요 소속에서만 더 가까이 있는 곳이면 그냥 한 장만으로 지어버려, 오케이? 우리는 아직까지는 어떻게든지 모르겠네. 왜 거의 잡고 있는 거야? 달려요. JTF Radio Channel is now restored. JTF Radio Channel is now on. 오우 예전 액션 그럼 그냥 가요? 뭐지? 더 alden? 보소 비즈니스 사장님, 전원의 소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게 파이팅을 받아서 그리анию 알아요? 모든 유리한 스피드 플레이드의 연기소에서 학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시지, 직업에 있는 것까지는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전원의 조직의 연기소에서 연결되었습니다. 기관, 직업에 있는 직업에 있는 직업을 받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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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쉬고 아아 출발 탐지